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올드하기 없이 돌아온 핫도그TV의 각자 먹방워! 저희가 드디어 이사를 싹 하고 이사하자마자 바로 딱 첫 촬영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이사하면 또 뭘 먹어야 되죠? 이사하면 내생면을 먹어야지, 내생면을. 발음 왜 항상 그런 식으로? 아니 원래 아메리칸 미국에서 살다 보면 많이 그렇게 늘 해. 아 미국에서 사장면을 먹어? 아니 미국에서 먹지. 주문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내생면 브리즈. 오늘의 컨텐츠. 중국집 대 편의점. 편의점 중국 음식. 역시 오늘 좀 이겨야겠네요. 리얼대 짝퉁이네요. 짝퉁도 맛은 있어요 사실은. 편의점으로. 제 생각에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게임은 뭐죠? 오늘의 게임 10년 때 음악같이. 93년생이기 때문에 자신있습니다. 공방신기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공방신기 좋아하는 노래 뭐 있어요? 난 너를 원해. 제목이 뭐죠? 미라클. 미라클. 미라클은 뭐야? I'm so music. 대사하지 말고. 진짜 많이 들어봤네. 1과 2분의 1. 오케이. 어이, 좋대. 세모. 어, 그건가? 캔디? 정답. 이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까에요? 아이고, 의작품 사는 거. 어. 아이고, 그래. 정답. 지오디 아버님께. 정답. 아니, 기본형이 뭔지. 딱 들으면 알지. 우리 엄마 짜장면 얼마나 싫어하는데. 정답. 박진영, 허니. 땡. 박진영? 넌 내게 반했어? 땡. 정답. 박진영! 그녀는 예뻤다. 정답. 으악! 일렀다. 아... 잘못된 만다, 긴 것만. 정답.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 쫄려. 마지막에 진짜 많이 떨어져. 오케이. 아, 망했다. 모른다. 아, 몰라. 몰라. 어, 들어본 거 같은데? 아, 몰라. 목소리만 맞춰도 돼. 김미, 김미.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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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을 내냈다. 정답. 장미의 여인. 장미는 맞아요. 엄정아. 베르사유의 장미? 배? 배밤의 장미!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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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의 장미? 뭔 배달의 장미야. 정재열은 중국집. 나는 편의점 중국요리. 중국집. 정재열. 정재열. 쟁반 짜장. 너무하잖아. 아, 쉰 내. 아, 이상하다. 와, 진짜 맛있겠다. 이 집 맛집이다. 아, 근데 진짜 맛있어 보인다. 쟁반 짜장 제대로 먹기 위해서 쟁반 한 번 닦고 갈게요. 근데 이게 맞아? 이게 스카치 데이프도 붙어져 있어. 아니, 근데. 막말고, 공화춤 맛. 맛있어. 맛있을까? 공화춤 이렇게 먹는 사람 없을까? 물 shop Henderson! 오늘 아이디어 누가 짰어? 야, 맛있다. 아이디어 맛있다. 저부터 한일 먹을 게요. 와, Shoproot 아 District. 되게 친한 것 같아, 이제. 와, 맛도 진해. 무슨 동양들 중. Of courseking. 진반 짜장 한 번 먹어볼게요. 저는. 음! 맛있어? 공화추 제가 군대식 진짜 많이 먹을게요 공화추 저 짬뽕으로 있잖아 그것도 맛있어 진짜 나오지 않을까? 보통 짜장면이 이렇게 하얗잖아요 이거는 소스가 깜깜해 그냥 맛이 진해 보통 사람들은 하얗는데 너가 까만것처럼 짜장면도 너가 까만것입니다 그래 맛있게 먹어 졌어요 제가 완전 준비해볼라 그랬는데 어 야 너무 맛있어 이거 먹으면 안되지 다음 음식 주세요 우와 우와 이거 뭐야? 용왕짬뽕 용왕짬뽕? 용왕짬뽕? 용왕짬뽕 아 같은 해불리짬뽕이구나 아 참어밥은 먹으면 좋겠는데 짬뽕에 전복이 들어있냐? 이거 얼마야? 반장선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얼마야? 한 1400원 되지 않니? 이것도 내가 말만 해볼게 귀찮을 보지 봐봐 뭐가 들어가냐면 상어, 문어, 소라, 망치상어, 가재, 흰동가리, 새우, 해파리 다양한 해산물과 고춧기름이 들어있게 와 권마 권새우, 권웅왕, 권미더덕, 고추씨기름 권? 넌 가족이야? 이거 뭐야? 입지도 않았어 근데 그 와중에 와 그 와중에 이거 뭐냐? 니 친구 있다 와 진짜 내 친구 내가 먹는다 살린다 아 진짜 제가 맨날 끝에 꼬여갖고 맨따 안 좋은 거거든요 징크스를 제가 깨고 있어 언제 깨냐고 오진 맨 난 까최 bomb 아 진짜로? 음 아 진짜? 으흐흱흐흐흐흑흨 울산에서? configurее기해 봤는데 아 Article 울산에서 잡힐 때 울산 됐다고 어 그거 준비했구나 맛있다 운행짱 보다 와 맛있다 오 냄새 정세해. 어? 뭐라고요? 우리 형 공장에서 나왔대. 우리 형 공장 출신이라는데? 어? 뭐라고? 슬픈 사연이 있었어. 자기 옆에 있던 친구는 불량 판정 나왔고 쓰레기통 있대. 뭐랄니? 전복 한번 먹어볼게요. 정력이 괜찮나, 정력이? 정복은 한 얼마짜리? 한 4촌 아니야, 전복 하나에? 용왕 짬뽕? 맛있다. 근데 은근히 괜찮아. 짭짤구리하면서! 와 근데 이게 면반 해물반이에요. 해물이 엄청 많아요. 저는 면반 공장반이거든요.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큰일 나네. 맛있는데? 어? 괜찮은데? 뭐야 또? 4,000원. 이건 4,000원. 우와 야 이거 대박이다. 소스가 특이하네. 이게 달달구리 하는 맛이 아니고 약간 새콤? 매콤? 새콤구리 매콤구리 아세요? 저도 한번 먹을게요. 무슨 기회에요? 그냥 구리요. 구리. 구리에서 어때? 네? 제조사가 구리에요 어디에요? 제조사가? 아 40만 유튜버의 드립. 여러분들 다 경청해주세요. 자 제조사가 어디죠? 아 잠깐만요. 네. 네에. 제조사가요? 네. 아 잠깐 제조사를 지금 파악 한거 같은데 제대로 안쓰였어. 제조사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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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렘방! 저거 별명문드리면 치즈는 않겠지? 보자! 아, 이게요. 아, 제조사가? 구다리로 편집! 아, 나 손에 땀이 나. 보자, 빵을 찍어, 칵지옥빠면서 손을 땄어. 보였어! 무슨 맛이야, 궁금한 거야. 김치랑 치즈인데, 어, 어? 잘했어? 10만! 이거 유명하시잖아, 한때. 따가줘 봐. 어떻게 하면 돼? 잠깐만요. 아! 이렇게 가는? 그러면, 정말? 그만! 대부분을 입어 놨다. 대략적으로 이번 하이만? 만족! 오, 내가 손가락을 다 잠갔나 봐. 왜 이렇게 담긴 거 같아? 몰랐어? 몰랐어. 그래서 울었지. 반시 타임이야? 오케이, 레츠 바디. 이게 뭐야? 꿈만 찐빵? 응, 귀엽다, 이름도 기어. 칸초 아니야, 칸초? 그게? 칸초가 커졌어. 아, 야. 아, 야. 냄새 맡아본 거야. 따로 빼, 따로 빼. 나 못먹어. 그만 그만 서로 서로. 누가 이길지 모르니까. 이제 여러분들 음식 딱, 냄새 맡을 땐 그냥 이렇게. 가장 오빠하고 늘은 건 비위밖에 없어. 이삿날에 왜 짜장면을 먹을까요? 국을 불러오는 음식이라서 간단하고 빨라서 중국 문화를 따라오는 것이라서 아 그건 아니지. 검은색 짜장면으로 눈 기운을 버릴 수 있고 정답. 와 손 끼쳤어. 4번. 5번. 짜장면집의 상술이다. 정답. 2번. 뭔데? 짜장면 맛있어서. 빠르고 간편해서. 정답. 그쵸? 먹으면 돼? 대왕 한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맛있어 보여. 찐빵을 살짝 튀긴 거구나. 너무 맛있어 보여. 맛있어. 왜?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 왜 자체 벌칙 하고 있는지 아시는 분? 이렇게 이삿죽집 대왕칸초 먹방을 해봤어요. 짜장면과.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아가지고 이사를 이렇게 하게 됐고 또 새로운 채널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핫도그 스튜디오라는 채널도 또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은 만큼 갚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장작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있습니다. 후회사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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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회사와 함께.